자수원단 자수원단을 이용해서 간단한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거리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두봉에 걸어서 수납거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두봉의 길이가 지금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만들어서 저희는 38cm 정도 재단을 놓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아까 우두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두봉에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길이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38cm 재단을 했고요 세로는 25cm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켓을 하나 달아 줄 건데요 포켓은 15cm 그리고 14cm 재단을 했어요 오늘 우리 다 바이어스를 싸 줄 거라서 시접 없이 그냥 재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모서리 쪽만 살짝 굴려서 귀여운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봉지에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아까 만들어 준 포켓에 테두리를 따라서 살짝 1cm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켓을 자리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따라서 역시 바이어스로 정리를 할 거예요 윗부분은 일단 나중에 보여드리고 요 아래쪽만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아래쪽만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아래쪽만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몸판에 바이어스 싸 줄 건데요 바이어스 하기 전에 먼저 주머니 위치를 잡아서 살짝 고정을 시켜 줄게요 좋아요 고정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테두리 바이어스가 끝났고요. 이제 주머니 부분도 여기서부터 곡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살짝 박아서 주머니 부분도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번에는 아까 우리 역시 했던 같은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끈은 나중에 이 거리가 우드봉에 매달리는 끈도 되고 또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서 작은 소품이나 마스크 끈, 마스크 같은 것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의 길이는 약간 이 정도 해주면 될 거라서 이거를 감안을 해서 길게 잘라 주신 다음에 반 반 접어서 1cm 끈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끈은요.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 볼게요. 4개 정도 저희는 달아 볼 건데요. 열쇠고리나 마스크, 끈, 마스크 같은 것을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제 길게 바이어스로 윗부분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바이어스를 싸줄 건데요. 바이어스를 싸기 전에 먼저 이제 우드봉에 매달 끈의 위치도 같이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한 0.5cm만 들어오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끈을 3개 정도 달아주면 될 거라서 일단 하나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끈도 역시 끝쪽에 위치를 잡아줄게요. 역시 0.5cm 정도만 띄우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운데 부분 미리 표시해 둔 가운데 부분에 끈을 놓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박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공제를 해주세요. 네, 바이어스를 싸실 때 위쪽으로 1cm 정도만 얘가 나중에 시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만 위로 빼서 이제 공제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끼워서 같이 끼워 박는 끈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천천히 봉제를 해볼게요. 네,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시접 부분을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남겨둔 시접을 안쪽으로 1cm 꺾어서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바이어스를 4등분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는데요. 넘어올 때 아까 우리가 끈으로 남겨뒀던 부분도 같이 안쪽으로 감아넣어서 한꺼번에 공제를 해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끈이 제일 매끈하게 날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끈이 제일 매끈하게 날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둔 끈에 이제 티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이 아이는 기구 없이 달 수 있는 원터치 티단추입니다. 일단 끝부분에 먼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티단추 머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티단추 꼬리 하나를 대고 네, 하나를 달아줬고요. 이제 반대편은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역시 송곳으로 먼저 구멍을 뚫어주고요. 티란추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여기 고리에다가 열쇠라든지 아니면 차키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걸어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드봉에 걸고 우드봉은 또 막끈을 이용해서 예쁘게 공간을 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품걸이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